우리가 또 풍수적으로 어떤 그 배치 또 어떤 그 결합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돈복은 크게 그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 집안에 있는 그 시계는 그 시간의 흐름 또 재물의 그 순환을 상징을 합니다. 풍수적으로 그 시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 흐름을 연결을 합니다. 그 속에서 그 재물운과 조성이 그 축복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을 합니다. 이 시계가 그 도자기 재질의 그 소품과 또 가까이 그 배치가 되면 이때는 그 오행 중 그 오행 토이 기운이 시계의 그 시간의 그 흐름을 안정시켜줍니다. 재물의 그 지속적인 또 축적을 돕습니다. 도자기는 그 흙에서 나오는 그 강한 토이 기운을 담고 있어서 풍수에서 그 번영과 안정을 상징을 합니다. 이렇게 그 시계와 또 도자기의 이런 조합은 주상들의 그 보호와 또 지혜가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또 지속적으로 또 흐르면서 재물운이 그 멈추지 않고 또 쌓여가는 그런 상징적인 조합이 되어줍니다. 집안에 그 시계가 있다면 그 주변의 그 도자기의 재질에 그런 풍수 소품을 배치해둘 필요가 있죠. 주상과의 그 깊은 연결까지 그 강화시켜줍니다. 돈복을 크게 그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또 풍수적인 조화가 이루어집니다. 도자기 소품은 그 오행에서 그 토이 기운을 그 상징하는 그 물질로 봅니다. 이 두 가지가 또 결합을 하게 되면 토이 그 안정적인 그 기운이 시계의 그 흐름을 또 더욱 안정시켜줍니다. 재물운을 그 안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풍수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. 이때 그 오행 그 토는 재물의 그 기반을 강화시켜줍니다. 지속적인 그 돈복의 축적을 가속시켜줍니다. 결국 집안의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재물이 그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풍요의 암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조상과 그 후손의 그 재물운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흐르는 그 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풍수 조합에서 그 재물의 그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힘을 최대로 또 발휘하려면 우리는 그 집에 있는 그 시계와 또 도자기 제품을 그 가까이 또 풍수 배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수고한 예정은 일단 그 방어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UI, 이 시계에 많은 일부인의 정보는 평가와 상태로 바로 확보하십니다.